이겨내자 코로나 다시 뛰자 코리안 KCS에서 코비드19 극복 나눔 이벤트를 합니다. 2020년 힘내세요. 코로나 극복 희망 보따리를 드립니다. 오늘 KCS 김명미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명미 부회장님. 코비드19 극복 나눔 이벤트로 정말 바쁘시게 일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 많이 바빴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바쁘셨을 거예요. 네. 평화 속의 빈곤이고 또 빈곤 속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극복 희망 보따리라고 했어요. 네. 어떤 프로젝트인지 어떤 이벤트일까요? 먼저 이번 코비드19 극복 나눔 이벤트를 만들게 도와주신 많은 커뮤니티 한인 여러분 그리고 협찬해 주신 도너 여러분 특별히 뉴욕일보와 뉴마츠에 감사를 더합니다. 그동안 뉴욕 매일소피스나 퀸즈보로청 또 각 기관 또는 회사 개인적으로도요 케이스에스를 믿고 도네이션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네이션이 케이스에스만 쓰라고 저희한테 주신 게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조금이나마 우리 한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한인들한테 보따리 보따리를 좀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행사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게 또 이곳저곳 손길로 인해서 코로나 극복 희망 보따리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코비드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특히나 시니어 가정과 또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이 보따리를 나눠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광고가 좀 나가서요. 27일 하루는 100명 시니어 65세 이상 어려우신 분들 그다음에 28일은 로우 인컴 패밀리로 규정해서 먼저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피드백 다시 전화를 드려서 주소, 생년월일 정말 어떤 상황에 계신지 잠깐 이렇게 여쭤본 다음에 예약대로 왜냐하면 요즘 다들 소셜지 선싱 때문에 많이 신경 쓰셔서요. 그렇죠. 예약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정당 KCS 희망 보따리를 드린다고 했어요. 하나씩. 그래서 시니어 가정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27일. 네.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지금 10시부터 4시까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도 이제 8월 28일 그다음 금요일 같은 시간 10시부터 4시까지 이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KCS에서 마련된 희망 보따리를 나눠주게 되는데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고 또 선착순으로 가는 건지 미리 전화를 드려야 되는 건지. 네. 저희가 광고에 이렇게 벌써 나가기는 했는데요. 벌써 전화들을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름과 전화번호만 남겨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록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 직원들이 바로 어세스가 들어갑니다. 다시 전화드려서 전화하셨지요. 생년월일과 주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신가요? 혹시 메디케이드는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텍스트 복원은 얼마큼 하셨나요? 이렇게 다 여쭤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28일 같은 경우에는 로우 인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신분이 없어서 사실은 어떻게 프로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28일 날 예약을 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28일 날 예약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150석 이상이 찼고요. 그러니까 28일 날 나눠드리는 거고 예약은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신청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와감이라는 것들이? 지금 저희가 19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라고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21일이에요. 그런데 150명 정도 지금 예약을 하셨는데 예약은 했는데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렸을 때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25일까지 계속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릴 겁니다. 받을 때까지 일단 전화는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200명이 일단 차면 이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200명은 정말 작은 숫자더라고요. 지금 오는 전화량을 보니까. 그래서 200명이 넘더라도 일단은 200명 이후부터는 웨이링 리스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 또 어떻게 보면 대기자 명단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KCS 김명미 부회장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든 좀 많이 나눠드리고 싶은 그렇죠? 많이 나눠드리고 싶고 또 보니까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우신데요. 이번에 진짜 무조건 크다고 해서 다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것도 아니시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도 아니기에 마음이 더 많이 안타깝고 감사했습니다. 한인의 사랑하는 그 마음 KCS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할 때마다 달려와 주시는 뉴마트 김용철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도 200호대의 쌀을 아 도네이션 하시겠다고 오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치대 한치대가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내 돈이 많고 적고 고화간에 그 마음을 우리 KCS 김명미 부회장님이 중간에서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어주는 것이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너무 바쁘셔서 또 관심 못 가져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또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계속 전화받는 작업이 있으셔서 저희랑도 소통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바쁘게 지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너무 감사해요. 너무. 네네. 그래서 오늘 FM 뉴욕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이렇게 우리 한인 청취자분들과 이 코비드19 극복 나눔 이벤트 희망보따리. 네. 사실 이 보따리. 한 보따리가 그냥 한 보따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또 더 잘 이겨내길 원하는 그런 응원이 들어있는 이 희망 보따리를 드리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 또는 어떤 게 들어있을지 저는 잘 몰라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또 생필품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들어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네. 저희 본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718-939-6137. 다시 한 번요. 718-939-6137번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절대로 혼자 그냥 오셔서 가져갈 수가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따리가 큰 보따리였네요. 맞습니다. 사랑의 보따리입니다. 엄청 큰 희망이 들어가 있는 큰 보따리이기 때문에 혼자서 가시지 않고 같이 또 차를 3355 또는 또 각각 좀 빌려서 오셔도 되고요. 718-939-6137. 718-939-6137. 이 희망 보따리가 또 퍼져나가서 얼마나 많은 우리 한인사회의 희망과 그 사랑이 솟아날지 기대가 됩니다. 항상 이렇게 KCS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저희 KCS는 여러분들의 기관입니다. 한인의 기관입니다.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미래의 후손들도 한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어려울 때 더 단단하게 뭉쳤던 것 같습니다. 이번 KCS COVID-19 극복 나눔 이벤트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서로 다독이면서 살아가는 한인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생각하고 있었던 일 사실 생각은 하지만 실천하기까지가 힘들잖아요. 그것을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 KCS COVID-19 극복 나눔 이벤트 오늘 FM 뉴욕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특히나 김명미 KCS 부회장님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 모아다가 모아다가 희망 보따리를 만들었습니다. 시니어가정 백가정 그리고 로우인컴 백가정을 지금 선착순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대상자가 되고 싶다 또는 이분 한번 대상자가 되어보면 어떨까 도움 주시고 싶은 분들은요.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날 희망 보따리가 나가게 돼요. 그것을 받기 위한 예약 전화번호 718-939-6137 718-939-6137로 희망 보따리를 한번 전해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희망의 말씀 전해주신 KCS 김명미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す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에 짜장라 claiming 하나ite 둘 그리고 둘 셋 둘 둘 셋